지난 월요일서부터 또 금요일까지 토요일 정확히 새벽까지 10명으로 구성된 우리 단기 선교팀이 과태마일러에 가서 이 보금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 선교팀 사역을 우리 나세라 집사님은 팀장님과 계획할 때 여러 가지 사역적인 선교 사역에 대한 것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올해는 우리가 반드시 하고자 하는 또 이루길 원하는 소망이 있었던 사역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해외 단기 선교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도미니카도 얘기하고 멕시코 캠쿠니티 쪽에 있는 빈민가 고아원 사역도 하면서 여러 가지 단기 선교를 우리가 준비를 했지만 지원자의 부족으로 매번 이 두 번의 어떤 시작도 못한 어떤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올해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선교팀을 구성하여서 반드시 해외 가서 보금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전 조사를 열심히 한 후에 4월 7일까지 이 선교지를 조정하고 우리 팀장님과 같이 이야기를 한 후에 4월 14일에 우리 교회의 선교님께 첫 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팀장님과 함께 매주 해외 단기 선교 지원자가 있냐 없냐 몇 명이 했을까 올해는 진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보내주실까라는 그 기대감으로 매주 그 마음이 떨리는 그 마음으로 확인을 하곤 하였죠 근데 감사하게도 해외 단기 선교에 지원하신 분이 저를 포마하여서 우리 나세라 집사님 그리고 우리 오영숙 집사님 해서 딱 세 명이 또 처음에 지원을 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성한 상태에서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했던 선교 후원을 위한 야드세일을 자, 함으로 인해서 참 감사의 그 감격을 누리기도 하였죠 근데 이 야드세일을 하면서 이 날씨나 진행하는 그 모든 과정이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야드세일을 하기 전 금요일 날 저녁에 비가 막 쏟아졌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날씨를 보니까 토요일 날도 비 내림 50% 이상 막 그렇게 해가지고 금요일 날 밤은 금요 찬양 예배 끝나고 가는데 비는 막 쏟아지지 내일은 비 온다고 그렇지 어떻게 할까? 그리고 우리는 또 하기로 잔디밭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새벽에 일 지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날씨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흐리기만 해도 비는 내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야드세일을 위한 돕는 손길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야드세일을 하기 위해서는 테이블을 비롯해서 물건 뭐 있는 것들을 다 하다 보니까 이 힘이 있는 그런 남성들의 그런 또 우리 티네이저들의 그런 힘이 이제 필요했죠 그리고 또 판매를 위한 여러 성도님들도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됐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김종 목사님과 와가지고 벌써 오영숙 집사님하고 나세일 집사님 벌써 오셔서 물건을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종 목사님한테 우리가 좀 늦었나봐 아니 우리 30분 일찍 오셨네 하면서 놀라움을 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또 픽업하는 그런 스케줄이 있어서 저희가 갔다 온 사이에 또 저의 걱정과는 달리 또 여러 이 성교 사회의 뜻을 가진 성도님들이 모여서 또 그 준비를 하게 되셨고 또 하는 중의 소나기가 이게 내리기도 하였지만 뜨거운 햇살을 피해 우리가 야드세일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수익금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웃도는 그런 수익을 얻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성교의 그 사역 가운데 우리에게 좀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그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 선진은요 이것으로 끝나지가 않았어요 단기 성교회를 계획하면서요 계속적으로 저는요 뭐 과태말라 단기 성교를 갔던 교회나 성도님들의 리더십 다른 교회 집사님들 만나서 계속적으로 그곳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또 그들이 경험하면서 했던 것을 계속 리서치를 하면서 과연 우리 교회가 단기 성교팀을 어떻게 준비시켜야 될까 또 어떤 사역을 할까라는 것에 대한 그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5월 5일에 총 8분의 성도님들 단생기 성교회에 지원을 하셨고 5월 19일 날 한 분이 더 추가되어서 총 9명으로 우리가 공식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교 가운데 우리 티네이저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일주일 전에 우리 제 아내와 함께 우리 송지영 집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갑자기 우리 송지영 집사님이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뜻밖이 이건 기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송지 순례를 같이 가신다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인지 그랬더니 단기 성교를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휴가 스케줄을 그때 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 휴가를 내서 단기 성교회에 참석을 하게 됐죠 계속적으로 올리비와 함께 이 성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또 특별히 다시 애드하거나 리트레이닝 할 필요 없이 우리 집사님도 그냥 합류하게 되었고 그래서 총 10분으로 단기 성교팀을 구상하여서 우리가 좀 더 효과적인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 단기 성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팀원들에게 강조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팀원들은 각자가 바로 성교사로서 과태발레가 있어 보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그들에게 각각의 역할을 줬어요 시온이 이에슬 담당, 올리비아 매직풍선 담당, 보스키 담당, 그렇죠? 그리고 말씀 담당하면서 다 역할을 분배했어요 그러면서 또 했던 거 뭐냐면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제가 역할을 분담했을 때 이 티네이저 아이들의 우리 시온이하고 올리비아가 저를 쳐다보는 그 눈동자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분명히 가면 그냥 어른들이 하라고 하는 것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내가 거기에서 인찰지하라고 하지? 하면서 놀람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조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각 팀원들의 모든 팀원들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군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어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게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할 때는요 항상 악한 영들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환경을 통해서 많은 것으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인 말씀생활과 사단의 공격을 능이 맞고 견딜 수 있는 그런 개인 경건 생활에 열심을 할 것을 제가 강조하였죠 왜냐하면 이 성교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요 해외 단기 성교를 떠나는 그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요 제 마음가운데도 있었어요 아까 우리 나사리 입사님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준비를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임 수도 적지어 뭔가가 준비되는데 왠지 잘 준비됐다 안심이다 이 정도면 완벽해 하는 어떤 안심적인 그 마음보다 이게 부족한 것 같고 저게 부족한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실수할 것 같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그냥 계속 힘을 얻으면서 걱정을 하는 그런 위기도 있었습니다 또한 성교를 떠나기 전날까지도 팀원들을 통해서 또 주입분들을 통해서 들은 건 뭐냐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과태말로 다음 주 일주일 동안 비이래요 그럼 우리 지역 노방전도도 나가야 되죠 학교도 가야 되죠 야외에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 사이기인데 비가 오면 어떡할까 참 걱정이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팀원들과 함께 우리가 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용해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아침 8시에 공연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한 후에 오전 10시 30분 비행기를 타고 과테말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테말라에 입국하는 그 과정에서 그 누구도 제가 리서치하고 할 때 만날 때 그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았던 입국 심사 절차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즉 뭐냐면 이 어플을 찍어서 뭐 이렇게 자기 입국 심사 인포메이션을 넣는 거예요 근데 뭐 스페니스 써있고 또 트랜스포템 그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아 승무원들이 그걸 하길래 아 이 사람들이 무슨 우보 같은 걸 보내려고 뭐 이렇게 빌리라웃 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막상 나가려고 했더니 그거를 모든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도 지금 뭐 서비스 안 돼서 빨리빨리 와이파이 잡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인포메이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머리를 맞대가면서 야 이거 어떻게 뭘 넣어야 되는 거냐 이 공항 이름이 뭐냐 하다가 또 지나가는 또 영어권 사람이 있으면 excuse me 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하면서 겨우겨우 이렇게 했다가 또 그걸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 다운로드 안 받고 서비스가 안 되는 직을 하면서 그게 블랭크로 돼버리면서 다시 또 그것을 빌리라웃 하는 그런 과정 아 그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공항 밖에서는 이미 나올 시간이 됐는데 우리를 픽업해 주신 분들이 우리가 나오지 않다 계속 카톡으로 오는 거예요 문자가 와서 어떻게 된 겁니까? 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처럼 입국 심사를 위한 그런 서류 작성과 과정이 늦어지면서 사실 그 첫 순간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뭐 우여곡절 끝에 심사를 마치고 숙소에 오게 됐는데 그 과태말라에서 가장 큰 두 교회 중에 하나였던 과태말라 한의 교회에 숙소에 와봤더니 이제 우리의 그런 생각과는 미국의 기준에와는 좀 낙후된 그런 환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연령대가 티네이저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팀이었기 때문에 저희 마음가운데 아 특히 어르신들은 뭐 그래도 인생에 연륜이 있으니까 좀 참아내시겠지만 우리 어린 친구는 과연 할 수 있을까 샤워실을 봤더니 이게 창고 비슷해요 그래서 막 창고 이렇게 움직이고 샤워실도 물도 틀어봤더니 뜨거운 물이 안 나오네요 그럼 찬물로 해야 될 것 같아 그렇고 어떤 것도 물도 안 나오고 숙소에 했더니 샤워실을 했는데 물을 넣었더니 물이 안 나와요 또 수도를 했더니 수도꼭지가 부러졌네요 그러면서 그래서 과연 우리 팀원들이 잘 적응하면서 이 주어진 환경 가운데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솔직히 저희 마음가운데 가득히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진 염려와 걱정은요 저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던 그 섭리에 비하면 진짜 모두가 불필요한 것들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선 일주일 내내 내릴 것이라는 그 비예보는요 저희가 낮에 사역해야 하는 시간에는 전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월요일날 예상이 70% 화요일날 60% 수요일날 50% 목요일날 70% 그리고 우리가 지역 탐방을 하면 금요일날 80% 그러면서 이거는 그런 예보였는데 비가 전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저희가 사역을 낮에 잘할 수 있도록 그 뜨거웠던 열기를 밤에 비를 내리게 하신 분에서 시켜주셨죠 두 번째로 사역하는 그런 지역의 환경이 사실 이 한국의 옛 한국의 5, 60년 전에 시골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큰 도로 외에는 다 비포장이에요 그리고 유기견 큰 개들이 막 돌아다니고 길가에는 웅덩이 있고 그런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 모든 길이었어요 또한 이제 각 교회를 가도 여기 그레이스 교회는 한국 사모님이 젖었기 때문에 괜찮지만 다른 데는 변기에 딱 갔더니 변기는 있는데 커버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용변을 봐야 되고 뭐 그런 거 물이 나왔는데 물도 안 나오고 그런데 그런 환경이 있지만 거기 있는 성도님들을 만났을 때 오히려 뭐예요? 만나는 그 분들을 통해서요 우리 성교팀들은요 더욱더 많은 사랑과 격려를 우리에게 받게 하여서 진짜 우리 눈으로 볼 땐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기쁨으로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립초등학교에서 우리 영어를 가르치고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비록 누군가가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아도 우리들은 바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역사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셨습니다 비록 짧은 5일간의 성교 사역 기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팀원에게 주신 은혜는요 정말 어메이징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로와 복음의 사역을 위한 그 준비를 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고 그곳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지만 결코 우리 자신이 이루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할 때에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교만이고 우리는 그 교만에 죄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바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예비해 주시고 그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은혜로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 바로 우리 모든 열 명이 고백하는 동일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자만이 저어진 솔로몬도요 우리가 함께 읽은 자만 16장 1절부터 9절에 말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 사시는 일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 모든 일에 관한 결정은 온리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해할 부분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저자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람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바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뭘 해야 되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이 말씀의 근거에 나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행동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틀어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아침마다 제일 많이 보는 거 있죠 뭘 많이 본다고 했죠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거 거울 거울 봤는데 립스틱이 삐죽했는데 그냥 가시는 분 있으면 거수 없죠 다 고쳐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을 우리의 거울 삼아서 우리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그 순간에 고쳐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것이 깨끗할 수 있도록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고 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왜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하냐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전지의 전능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맡기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도 빠짐없이 맡긴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다라는 것을 바로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5절을 보면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비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해야 하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교만한 자들이 아무리 자신들이 서로 결탁을 하여서 위세를 떨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바로 이 사문의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겸손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일들이 곧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한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것을 행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우리 상 가운데 펼치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번 단기의 성교는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 것을 우리가 그저 경험하게 했던 바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일정이 새벽서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 그래서 차만 타면 다들 고개에서 다 지쳐서 잠을 드는 그런 지치는 그런 이유였지만 그 가운데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기쁨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것을 우리가 받고 느꼈기 때문에 저는요 앞으로도 이런 은혜가요 우리 라이프국의 모든 식구들에게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 너무나 잘 아시는 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들 위해서 여러분들 위한 위대한 그 계획을요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장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고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